그래서 경매자로... 아주 나쁜 어이 도 놈이 그래서 저희는... 야 어이! 아 예? 같이 왜 안 해줘요? 아 잠시만 저 마이크 소중 중이었어요 다시 한 번 해보여! 아주 나쁜 도 이게 뭔 놀이? 왜 시킨 거예요? 뭐 해도 탑도 아니면... 이게 따뜻해 아이고 야야야야야 이름바 그냥 댄스 이 엘 뤄이... 그냥рев源 어 이거 미는거... 이거... 우쿨 미는 거네 아나다나다나다 Walmart 오라오라오라오라 abajo 이 엘 뤄이 제し 이 엘 뤄 해야지 아아아악 한 번 누르면, 약간 흥cis게 뜨네 야, 이거 이거 아, 이렇게 하는 거네 그러면 이거 댄균씨 댄균씨 던지기가 있어 댄균씨 응? 아 이거 어디있네 살배,ē 뒤에 가방에 가서 이 눌러봚 어어 63 설정 다 하시면? 잠깐만요 야! 아 예 오 뭐야? 어 야 잠깐만 어 야 우리도 이게 팀 가방이네 아 다들 무조건 생겼어요? 하헤이 어? 아 이거 이거 헵 헵 여기 레이저 있었네 열었어요 열었어요 아 널리네 열었어요 끝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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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히 해주세요? 어 해봐요 해봐요 근데 반대편이 안 됐다는데 아 이거 던져봐요 여기서 던져봐요 오 오 됐다 야 야 가자 우리는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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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막하고 있어 여하 어 거시 mock 오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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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옹 오오옹 오예 오예 으이 엑 엑 엑 엑 엑 야 잠깐만 하하 엑 어 아 잠시만 나 죽였다 아 잠시만요 누가 괜찮아요? 아이고 깔렸네 아 미안해요 어 이건 해킹 될 거 같은데요? 아 해킹해볼게 역학원 점프가 없어 이 게임 어 해고 있어요 코드 입력 중 어떻게 어떻게 입력해 코드가 안 나오는데요? .. 니들 울음소리 안 나? 에이? 아 내가 읽어줄께 왜 미미는 그땐 다시 해 주세요 내가 입력하는 거다 말해줘 위 아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위아래 왼쪽 오른쪽 좋아요 끝내요 다트건司 butter 여기 안열리 어 있자 어 뭔소리 쏘네 나한테 아 미야려 하 ok motegat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고! 아이고 도지에!! 아.. 마치건 맞아 이거 마.. 마치건이래 아.. 너 뭐하는거야? 아 제빙아! 불써는 들리네? 제가 죽는 꿈을 꿨어요 괜찮아요 정신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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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..뭔가..뭔가..뭔가..뭔가.. 뭔가 대기술이 존나 베고싶어 싸 qualit 양해 eds 빠르기떠후라 버려버려버려머 버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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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ingt 버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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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泡 아아아라 timer 모두 여기 보세요 김치! 김치 아아아아아아아아 사월은 쫙 어 그러니 안보면 오는거네 어 야 내 표정 봐 왜이래 오오 들어오라 들어오라는데요? 들어와 들어와 아아아아아아아아 도와줘 도와줘 미친미친미친미친미 살려주세요 왜 가까이 갔어요 살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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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이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케 확 해볼까요 그냥 야야야야 아 놀래라 지금 표정 왜 바뀌었어 아 깜짝이야 이거 지나갈 수 있나 아아아아 아아강 아 왜 가면서 뭐야 아아아아아아 아 도원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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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었죠 뭐한다고 밀어요 돌아가봐요 저요 잠시만요 도원씨 아 뭐야 이거 다시 해요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꼈어 아 진짜 좋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들어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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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들어가요 오케이 오케이 와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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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두번하면 재미없다 아아아아 뭐야 아니 나 들어갈지도 않아 잠시만 나 어떻게 살려줄 건데요 아우 잠시만 아니 살려줘요 봤으면 이거 당연히 넣으면 돈 되지 않을까요 3,000원 5,7원짜리지 어 다 모았네 다 모았다 어 6만 달라고 다 모았는데 근데 우리 왕관을 못 찾았잖아 레이저라고 접혀져 있는 곳에 왕관이 있는 거 같거든요 아 근데 저 우리 화장실 좀 화장실 좀 갔다오면 안돼요? 아 예 갔다오세요 그러면 이러면 두번째 어떻게요? 네? 아 싫어요 도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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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를 자 자 자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눈 아플거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위치 좀 옮기는 중 오케이 됐다 자 좋아요 예 좋습니다 에헤헤헤헧헤헿헤헤 가볼께요 예 수고하세요 앞이쪼만 밀까? 도어시 조금만 이쪽으로 예쓰 가볼께요 도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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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댕균씨 문!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누구십니까? 누구십니까? 저요 저요 댕균오빠 댕균오빠 저에요 아 두원씨에요? 네 열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실례합니다 좀 열어주세요 댕균 댕균 댕균이형 댕균이형 쟤 별로 무서운 것도 아닌데 덱개씨 헤어지는 속도가 더 빠름 예? 예? 도와주세요 다그다그다그 한다고요? 말이에요? 잠깐만요 아 여기구나 난 알고 있었지만 말해주지 않았지 밀어주세요 아 저기요 아 누나 누나 왜요 제가 잘못했어요? 저 눈물게 하실려고 했잖아요 아 나와봐요 알았어요 나와요 아 밀어주세요 누나 아 존나 무서워요 얼른 나와요 에이씨 오오오오오오오 오이오아 아 아어왈아 아어왈아 아 여깄다여깄다 어 이제이제 어아아아아아 어 여기 올려드릴케요 존나 웃는데 누구 웃는데 여기이 어 아아아아앍 우와아앍 대구씨 어떻게 맨날 쟤한테 죽어? 어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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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역시 이혜연 짱이다 야 대박인데 이윤정 이윤정 야 악마랜다 야 악녀야 야 악녀 어딨냐 야 악녀야 너랑 똥 알새긴거 얻었다 이거 줄게 이거 너 가져라 하마자라 개새끼 하마자라 하마자라 왜요 왜요 하마가 왜요 하마가 왜요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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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하라 어허 다 죽어 이러면 다 죽어 그럼 댕규는? 콜콜콜 댕규씨 많이 죽었어 댕규씨는 더 죽어도 돼 아 왜요 아아 아아 씨 아이고 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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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널리라 쪼댔다 아이고 야야 아이고 야야 야 야 야 화 많이 났어 화 많이 났다고 아아 아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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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밀었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쪼댔어요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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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이씨 일단 살려요 댕규씨 우리 팀 살아야 돼 아 나 이거 못나가 아 나 이거 못나가 아 나 알 수 있어 나 알 수 있어 나 알 수 있어 그래요? 저는 안될 것 같아 살려 나와라 바로 움직여 아이씨 아이씨 자가 자가 야 가서 도와줘야 돼 아이씨 도와줘 밀지마요 도와주고 있어요 뭐야 오 도대체 됐다 도대체 일로와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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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씨 여기 아까 거긴데 응 여기 잠깐만요 표주를 여기 놓고 3번 표주도 여기다 넣으면 아 나이스 아이씨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떻게 했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야 야 도둑의 도둑의 기본도 몰라 아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하면 안되겠습니다 그럼요 이거 해킹하죠 자 위 왠 오 위 위 위 왠 인허미 오케이 좋았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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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탱 얘네 어떻게 들어왔다 얘네 문 뚫네 문을 열어라 뭐야 얘네 오 깜짝이야 얘네 문 뚫어요 어 오오오오오 오오오 왕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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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보자! 오래보자! 제이바라 오래보자! 오래보자! 가방에다 놓고 됐어 나 많은데? 못 넣는 거 어? 못 넣는 거 안 넣어 이건 가져가야 되지 않나? 비상구 비상구는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살아서 건물을 떠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닌 거 같다? 그래요? 어째? 어? 나 많이 먹었는데 다 어디 갔지? 보잉? 왜? 어디 봐봐 어디 봐봐요 뭐라? 사라졌네 스탠드 하나밖에 없는데 어디 갔지? 뭐야? 나 다 많이 훔쳤는데? 넣은 거 아니야? 여기 안에다가? 누가 가져갔대? 저절로 들어갔나? 댕규씨인가 보네 댕규씨 가져갔구만 저 아니에요 댕규씨 솔직히 말하면 안 봐줄게요 아 저 진짜 아 솔직히 말하면 가만히 있어봐요 아 야 가만히 야 이 새끼다 저 새끼야 저 새끼야 저 새끼야 예 이리 와줘 x3 안돼X3 아니 안대x3 귀신에 갖다 줘 귀신에 갖다 줘 아 나 아니야 귀신이 갖다 줘라 빨리 갖다 대요 귀신한테 저 말고요 이씨CI 에어어어어어어 cape 이리야야야야야야 아 bait 살려야거든요 programmed 야 이거 너가 살려봐 할 finalmente 살려줘 살릴께요 제가 하면 와 할vasive 나 할맨 살려줘 우와 할맨 멋있게 있네 할래인주 어 살려고있어? 아 살았다 그래도 일단 그래도 살았 자 여러분들 할밤 그쪽으로 외인좀 해도 자 여러분들 제가 몸에 확인해보십시다 억울해 죽겠네 확인해봐요 나이스 아니 없잖아 아이아니 아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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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야 으아아아아아악 그게 맞아 대균식 죽일까 그냥? 그냥 죽일까 그.. 시각 지나면 그냥 맞는거다 말라줄게 살려주세요 내 엉덩이만 좀 마라? 쉬워요 살려주세요 네일씨 제 엉덩이도 좀 볼래요? 저 아까 화장실 갔다가서 안 닦았어요 저 아까 안 닦고 왔어요 어? 죽었어? 어 뭐야? 야 안 살렸어? 난 살 때가 있는데 야씨 아 뭐 일단 뭐 어 어 어 비상구도 열어봐봐 비상구도 비상구도 열어봐봐 비상구도 어이구 야씨야 내가 이쪽 봐봐 어이 열리겠다 어 어 어 어 그 고고 아 아 이거 나이스와 아니 어 아 저기요 아 아 저기요 아 이거 간 아 지들만 나가면 어떻게 해 어 뭐야 어이 에 저기요 하 아 하 하 이시받 병규씨 하 하 하 하 아이 두 번씩 그랬까뇨. 왜 그랬어? 에? 뭐야? 아이 씨X! 어? 두 번이 어떡해? 어! 왔다! 왔다! 야! 어디 갔다 왔어! 어디 갔다 왔어! 어디 갔다 온 게 아니라 당신들이 석상 안 보고 그냥 나갔잖아요! 날 길게 눌러야 되는데 문은! 할매 가방에 22,000원 있었네! 이거 봐! 나 이럴 줄 알았어! 에이 할매 이거 다 청산하셔야지! 아니 왜? 아니 뭐 하신 거예요 할매? 최악의 팀원 팀원 댕균! 예? 아 써져 있잖아요. 최악의 팀원 댕균! 잠시만! 팀원 터리번 도원 뭐예요? 아! 아이 도원 씨었네! 아이 도원님! 아 이게 이딴 게 나오네! 아 뭐 이런 걸 왜 써놔! 아이 도원님 이게 뭐죠? 잠깐만! 시생자 댕균 뭐야? 아 네! 할매! 아이! 노후자금 이딴 식으로 훔치지 마세요!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같이 일 못해요! 에이! 연금을 이런 식으로 타면 어떡해요! 그래! 아무래도 터리번 혜ey! ! 아니 천 달러짜리 밖에 없었어! 좋아요와 구독하기 좋아요와 구독하기 정말 힘들어